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종각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반갑네요 너무나도 좋은 차량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코란도 C 그리고 그랜드스타렉스 그리고 지프컴패스 여러 차량들이 있습니다 산타페도 있고 그리고 또 쌍용 코란도 C가 좀 많고 코란도 스포츠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 5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SUV 중심으로 올란도도 있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대도 있긴 한데요 거의 500만원대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SUV 자체가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요 아무래도 일반 승용차 세단보다는 확실히 좀 비싼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대는 정말 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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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다 보니까 500만원대에 저렴한 가격대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총 9대입니다 9대 새로 가져온 차량들 이번주 저번주 한번 같이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매장은 경기도 수원에 있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위로 전화를 많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제가 빠른 속도로 9대 차량 쓸만한 차량들 연식 대비 가격이에요 저렴한 차량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괜찮은 차량들 바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모델 코란도씨입니다 그냥 코란도씨가 아니라 뉴 코란도씨라서 미션이 변경이 있었던 차량이죠 원래 이제 아이신으로 변경된 차량이고 미션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15년식 이후로 15년형이죠 15년식 괜찮습니다 15년 이후로 올라온 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차량 유지로 구매하시는게 미션이 고장이 잘 안납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죠 하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니코란도씨 고급형 모델 죄송합니다 바로 한번 자 외관 자체가 검정색인데 너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외관이 너무 이쁩니다 귀여워요 자 그리고 휠 자체도 블랙휠 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좀 정감이 들고 또 브랜보 트윙까지 브레이크 트윙까지 되어 있고 훨씬 더 단단하게 잘 되죠 딱 잡힙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자 판매가 539만원 10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15년식에 10만키로 정도 539만원 자 찐 무사고 차량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사고인지 자 성능 점검이 매연이 3%밖에 안나오네요 어? 주행거리 대비 매연이 괜찮은 편이고 일단 렌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구 교환도 일단은 4구는 없었지만 단순 교환 하나 있었고요 이것밖에 없네요 자 미세누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 이 정도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입니다 실내도 그냥 검정색이고 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깨끗한 편이고 썰루프가 있습니다 썰루프가 있고 뒤에도 깨끗한 편이에요 랩이랑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프로토 시스템 되어 있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옵션은 썰루프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까지네요 옵션은 썰루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휠이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휠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모델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모델은 500만원대는 아니지만 어? 가격 차이가 만원 차이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검정색의 올란도입니다 소개 안하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검정색입니다 최근에 가져온 차량이죠 저번 주 주말에 가지고 왔어요 10월 25일 날 날짜 다 써 있죠 날짜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최근에 가져온 차량이 좋습니다 지금 10월달이니까 아무래도 10월달에 가져온 차량이 좋겠죠 자 LTE 디젤입니다 LTE 세프트팩 전부 다 올란도는 7인승이고 차박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검정색도 깨끗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600만원 판매가 15년식에 13만6천키로 매연 9% 주행거리 대비 딱 적당하네요 16% 이하까지는 매연 합격입니다 렌트는 없었고 사고 교환을 보니까 사고 이력은 없지만 펜달 교환, 도어 교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고 미세대 있을까요? 여기까지 없네요 이 차는 구매하셔도 됩니다 내비랑 후방 카메라 있었고 나머지 하이패스 있었고 여기까지네요 나머지는 없고 그냥 버튼 시동 있었고 열선 시트 있었고 그냥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버튼 시동만 있어도 차가 좋은 차거든요 다음 차입니다 세보레는 다 그렇더라고요 옵션이 그래요 디젤과 LTE 세프트팩 599만원 다음 차 한번 볼게요 검정색 마찬가지로 검정색 그리고 14년식 117,000km입니다 이 차는 어떨까요? 사고 교환이 일단 이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 6% 조금 나오네요 매연이 렌트 없었고 미세대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버튼 시동 열선 시트 네이비 후방 카메라 있다는 거 딱 여기까지 7인승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기본 옵션이라서 뒷좌석 열선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선 시트만 있어요 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지프 컴패스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모델은 전부 다 휴발유예요 휴발유 14년식 9만 8천키로 580만원 판매가 검정색입니다 거기 검정색이 좀 많네요 검정색에 이렇게 브라운 톤이 들어가요 썰루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열선 시트가 좌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죠 그래도 크로스 컨트롤을 기는 핸들 왼 오른쪽에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지프 컴패스 수입차죠 성능 점검 렌트는 없었고 사고가 없었지만 본델 뚜껑 방금 도어 방금 핸드 교환 세 군데 있었지만 운행상 지장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세부 상태 있을까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휘발유라서 그래도 휘발유가 좀 미세한 이유에 좀 강하잖아요 이 차 이 차도 추천드리고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렉스턴 W 모델인데요 이 차는 어떨까요 아 맞차 이 차는 이번에 새로 가져왔습니다 10월 28일날 어제 어제 가져와서 오늘 등록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어요 제가 미리 한번 볼게요 차 괜찮은 차인지 한번 미리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전부 다 클리닝이 하나도 안 끝났기 때문에 차가 좀 이렇게 먼지가 좀 묻어있긴 해요 전반적으로 가격은 굉장히 좋네요 좋은 편입니다 13년식에 13만 9000km 가격은 좋은 편이에요 만약에 사고가 없다면 미세늘만 없다면 이런 가격대라면 저도 사고 싶네요 이 정도면 정말 최대한 가격을 맞춘 겁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성능 볼게요 그 대신 봐야죠 꼭 봐야 됩니다 면설페로 여기까지도 괜찮고 과연 좋은 차인지 볼게요 랜드 있었고 사고 없었네요 여기까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미세늘도 없을까요 이런 미세늬 한 개 오일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가 좀 문제입니다 패드가 다 세고 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80만원 이상 나올 겁니다 이건 안 돼요 하체 부식까지 있네요 차체 부식과 하체 부식 하부 부식 다 있어요 이거는 성능에서 빠진 부분인데 그냥 특이사항에만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식 체크하는 데가 없거든요 부식은 보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참고로 놀랍겠지만 중고차 성능 보증에는 부식이 포함이 안 돼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부식은 보증에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성능이 그래요 성능이 부식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부식은 한마디로 보증을 못 해주겠다는 거죠 보증사에서 이거는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 이런 차가 이렇게 있다는 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다음 차입니다 자 뉴소렌토입니다 5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뉴소렌토 차량이 있었어요 이 차는 좋은 차일까요? 왠지 좀 의심이 가네요 왜냐하면 너무 쌉니다 그래도 소렌토는 고급형인데 599만원? 13년식인데 너무 싸죠 성능 점검을 볼게요 이상이 있다면 사면 안 됩니다 매연이네요 매연 뒤쪽 사고는 큰 거 없지만 미세뉴는 다행히 없어요 이것도 크게 큰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쉽네요 매연이 11% 저는 참고로 매연이 10% 넘어가면 좀 그래요 일단은 보류 이 차는 보류 사지 마세요 일단 다음 차입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니까 사고가 아하 심각하게 있어요 차종은 좋아요 차종은 뉴소렌토 R인데 590만원 싸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사고 대비 왜 이렇게 비싸요 차값이 이렇게 심한 사고가 있는데 안쪽으로 골격이 먹었죠 11번 이건 안됩니다 인사해도 패널 팡금 먹었어요 양쪽에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앞에 3박자잖아요 이건 앞에 충격이 컸던 겁니다 패스 이런 것도 사지 마세요 워낙 이런 차들이 많아서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소렌토 R 모델입니다 17만키로에 550만원 가격은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정한 가격이네요 딱히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성능적으로 볼게요 좋은 차인지 보겠습니다 매연 13% 아하 거기에 교환까지 이렇게 많고 아하 이런 차를 사야 될까요 저라면 안 삽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은 차량을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미리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번 주 주말 일요일에 주일날에 가지고 온 차량이에요 자 주일날이 더 익숙하긴 한데 저한테는 어 구독자분들은 일요일이 더 아무래도 더 익숙하겠죠 부르기가 자 이 모델을 보니까 그랜드스타렉스 5밴입니다 일단 디럭스 등급이고 어 지금 가져오자마자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유리에 노란 펭글씨가 써있죠 매직입니다 아직 상품화하기 전에 촬영을 한 거예요 가져오자마자 바로 그런데 이렇게 깨끗했어요 차가 와 가져오자마자 광택도 안하고 실내 클리닝도 안하고 그냥 바로 촬영을 했는데 차가 이 정도 깨끗하다면 전에 타셨던 분께서 정말 새차를 아주 잘 많이 하셨다는 증거겠죠 이 차는 좀 탐나네요 이런 차는 놓치지 마세요 자 600만원 이하에 살 수 있는 것도 행운이죠 사실 500만원대 이만한 가성비 차가 없습니다 그랜드스타렉스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매장에 오벤에 570만원 너무 쌉니다 14년식에 20만키로 자 10월 28일날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입구가 된 거예요 성능점검 매연 6% 주행거리 대비 매연이 괜찮네요 렌트는 없었고 사고 이력은 없지만 팡금팡금 이거밖에 없네요 미세뉴도 없다면 어허 이 차는 무조건 사야 되겠네요 혹시라도 그랜드스타렉스 오벤 필요하신 분은 이 차를 바로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실내는 클리닝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앱이랑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굉장히 A급이에요 이 정도면 A급입니다 화물차라서 A급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뉴코란도씨 아무래도 500만원대 가격을 맞추고 최대한 맞추려고 해도 500만원대 정말 주행거리 그나마 좀 짧은걸 원하신다면 정말 뉴코란도씨 밖에 없어요 차가 다른 모델은 다 주행거리가 많아요 뉴코란도씨랑 올란도 두 대의 차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올란도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뉴코란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는 520만원 10만7천키로 15년식입니다 사고교환 없는 판금 하나밖에 없었고 매운 4% 렌트 없었고 미세누이 없었고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하얀색이라서 인기도 좋고요 실내 시트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소스하죠 실내 시트는 그리고 넵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트레이드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70% 그리고 또 트렁크도 깨끗하죠 보시면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일단 추가를 한 거예요 미끄럼 방지 옵션이 있고 이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520만원 520 싼 편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또 550만원 뉴코란도씨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 500만원대 SUV라서 뉴코란도씨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만한 차가 없거든요 14년식이네요 그리고 550만원 이 차는 일단 여성운전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4년식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매운 5%에 렌트 없었고 사고기관 없었고 일단 차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차를 또 같이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차는 너무 깨끗합니다 나머지는 타이어도 괜찮고 유자석 열선 하이패스 내비 후방 카메라 열선 통풍 이렇게 되어 있고 나쁘진 않잖아요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여성운전 1인 신조예요 1인 신조가 아무래도 좀 끌리긴 끌리네요 그리고 나름 공정비를 좀 하셨어요 보험미력도 없고 오무기와도 좀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러게 좀 마음에 드네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도 코란도 10 4륜구동의 어드벤처 에디션 15년식에 12만 9천키로 590만원 자 이 차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10월달 저번주에 매입한 차입니다 하얀색이고 실내는 오 앞전의 차량보다 확실히 더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 차는 또 깨끗하고 썰루프가 있습니다 썰루프 차값이요 그래도 한 썰루프가 있으면 적어도 50만원 정도는 또 비싸게 판매가가 형성되어 있고 조금 비싼 고가의 차들은 한 100만원 150만원까지도 썰루프 하나에 차값이 더 올라갑니다 에어는 3.0% 괜찮네요 렌트는 없었고 4구를 보니까 없지만 두군데 도어 교환이 있습니다 미세누이는 없었고 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차례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하얀색이라서 아무래도 좀 일반 다른 색상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하얀색 제 눈에는 하얀색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대만 더 볼까요 코란도 스포츠 4륜구동의 비전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한번 준비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하드탑이에요 하드탑이고 그리고 4륜구동이고 530만원 15년식에 20만 5천키로 매어는 4% 렌트는 없었고 사고 교환도 없었고 미세누도 없었고 나쁘진 않아요 그냥 무난한 4륜구동에 적재함의 공간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전동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있습니다 하이팬스 블랙박스 나름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코란더 스포츠 이 모델은 깨끗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열선 시트는 좌우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일단 전동시트가 양쪽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가격도 500만원대라서 좀 마음에 들어요 연식도 좋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정말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쪽으로 위외로 전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